쌍계총림 쌍계사 본말사 사업연합회가 자비방생법회를 통해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쌍계사 본말사 사업연합회는 30일 하동차 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방장 고산스님, 주지 원어스님 등 사업연합회의 50여 사찰, 4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비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고산스님은 법문을 통해 참다운 방생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자신의 목숨을 중히 여기듯 다른 중생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부대 중들은 섬진강 유역에 잉어와 붕어 3만 마리를 방생하며 생명존중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